전체 시스템 구성도입니다. 사용자 접근방법 구성도와 훈용요인 케어 구성도가 있습니다. 화해공사자가 모바일 폰에 메시지를 녹음하며 그 음성인식된 메시지는 Google Computing Cloud 서비스와 Google AI를 통해서 음성이 번역되며 그리고 이 라즈베리 파일을 저장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저장된 메시지는 메시지 푸시 서비스를 통해서 훈용요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. 그리고 모션센스로 인식되며 얼굴이 식별이 되면 또 음성 메시지로 전달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DB에 저장이 됩니다.